저는 12월 28일 암 진단받았어요 유방암 2기요 진단받고 수술 날짜 1월 12일 수술 날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일에 안식일에 교회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여기에 소개해 주셔서 여기로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와 보니까 여기에 있으면 병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목사님이 중매라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주둥이는 통화만 했거든요 그분과 통화만 했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중매라 잘하는지 그분이 마음이 사무쳐서 계속 통화를 하고 계속 말씀 계속 노래 참미 부르면서 운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그 첫 안식일에 목사님이 참미 인도하는데 그 참미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수공로 의지하여 그 길 간다는 하늘나라 간다는 그 참미를 부르니까 마음이 온통 전기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해 나며 그 말씀 들으면서 전기 같은 게 여기 쭉 지나가는 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 암진담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또 두 달 동안 지낼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서 제 멋에 좋고 제 멋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서 운동할 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저기 있는 자매님이 언니는 왜 그 노래만 들어요 이래요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딴 데로 셀까 봐 주와 같이 계속 걸어갈 생각하고 이 노래를 계속 듣는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감사를 어떻게 표달할지 몰라서 내가 주방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방 봉사할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생각뿐 밖에 없으니까 내가 암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내 어느 날 만져보니까 없어요 작은 종량이 세 개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말렁말렁해서 만져지지 않고 하나는 이제 조금 만져져서 줄어들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뭐라 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남이 손을 씻어주다 보니까 내 손이 깨끗해지고 남이 귀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내가 즐겁고 남에게 등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조금 도와주게 되면 남에게 등풀을 켜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는 즐거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뭐라 표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조금 56일 채 계속 여기에서 독서하고 있어요 아직 보식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더 해서 이 암이 나사 지도록 기도와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나사 질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 보내겠어요 그리고 또 다 낫고 이래게 되면 또 봉사하려도 올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달 동안 지내기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은 줄까 그러면 사모님께서 또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는 게 중풍변자들을 낫는 것 12년 혈류병으로 앓던 사람이 낫는 것 그 믿음으로 다 낫잖아요 그리고 걸림돌이 우리 다 걸림돌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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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